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도 빠르고 곳곳에서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추가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확산이 시작된 초반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확인하셨을 텐데요. 지난 밤 사이 대전에서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두 확진자는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116번 확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6번 확진자는 동구 산성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65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고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접촉자는 다행히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17번 확진자는 서구 도안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확진자 또한 110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들의 정확한 이동 경로와 접촉자 수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두 확진자는 천안의료원으로 이송돼서 입원치료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저녁에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학생이었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등교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초중고교가 등교 수업을 결정한 이후에 대전에서 처음으로 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확산세가 잠잠해지던 찰나에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나타냈는데 결국은 이 우려가 현실로 된 상황입니다. 이들은 114번과 115번 확진자입니다. 충남중학교 4학년 학생과 천동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인데요. 이들의 확진자는 113번, 기존 113번 확진자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죠. 113번 확진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 그리고 또한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 고등학교, 두 개 고등학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육당국은 더욱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사실이 있습니다. 114번 조금 전 말씀드렸던 충남중학교 4학년 남학생의 경우에는 22일부터 원격 수업을 진행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직까지는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수학학원 등 두 곳의 학원을 등원한 것도 확인이 됐는데요. 115번 확진자의 경우에도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등교를 했습니다. 학원도 4개소를 등원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방역당국은 접촉자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천동초등학교 5학년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확진자가 거주하는 지역, 동구 지역의 107곳의 학원인데요. 7월 5일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제 113번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대전시에 있는 1204곳의 어린이집이 휴원 조치가 들어갔는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육청은 우선 학생 확진자가 재학 중인 학교를 중심으로 방역에 더욱 집중을 한다는 입장이고 방역당국과 지역 단위별 등교 중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역 감염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시민 불안감도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이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잠잠하던 대전에 또다시 확산세가 이어진 게 지난 15일입니다. 지난 15일부터 불과 지금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월 21일 대전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3달간 5월 30일까지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46명에 불과했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면 이보다 더 적은 수치였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면 30여 명에 불과한 지역 감염자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벌써 대전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을 훌쩍 넘긴 11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름간 발생한 확진자 수만 71명입니다. 지금 3달간 발생한 지역 감염 확진자 수가 아까 3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1명은 모두 해외 입국자가 아닌 지역 감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배에 달하는 수치가 보름간 발생한 건데요. 시민들의 불안감과 함께 허탈감도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의 확진자는 다양한 장소를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발을 시작으로 다단계 업소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교회와 학교 등 다양한 시설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긴 시간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거리 두기 수칙을 지키고 있고 어느 곳을 가든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음 놓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불안한 상황이고, 조금의 감기 기운이라도 있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이 불안하셨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침 소리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을 보면 따가운 눈초리가 이어지기도 했죠. 대전 시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지금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와 기약 없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달라진 일상에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안 되고,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방역당국의 선제적인 방역조치도 물론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역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민분들께서 개개인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면서 일상생활로 얼른 복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시민 모두 위생관리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임성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알아봤습니다.